자 여러분은 지금 타이머 카운터 0 ATM128의 타이머 카운터 0 8비트짜리를 이용을 해서 노말 모드에서 LED를 지금 제어하는 실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제가 쪼개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강의를 시청을 하셔야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은 전 강을 꼭 시청을 좀 해주세요. 자 여담이지만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느리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빨리 듣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각종 이제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텍스트 기반으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좀 빨리 읽는 연습이 좀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정보의 형태가 지금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영상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먼저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더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듣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말의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뭡니까? 영상 속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2배속으로 놓고 이렇게 듣는 방법도 있지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여러분들 그 지식을 나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TCNT 값에 초기 값을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또 인터럽트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0부터 세지 않고 100부터 한번 세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자 이 시뮬레이션 툴에 제가 좀 카피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자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제가 주석 처리하고요. 크리스탈 주파수 값을 언사인드 롱형으로 그 상수 값으로 설정한 건데 요거 시뮬레이션 기반에서는 요거 필요 없다고 했었죠. 자 지금 타임아 카운터 0을 이용을 해서 노말 모드 이용해서 LED를 지금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럽트 걸리는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TCNT 제로의 값을 지금 변경을 한번 해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똑같죠? 자 조금 달라진 게 있네요.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포트 A를 출력으로 설정했고 자 TCCR 제로 타임아 카운터 0 레이스터에 자 0x07을 넣었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0, 0, 0, 0, 0, 1, 1, 1을 넣어준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 비트가 0번 빛, 1번 빛, 2번 빛이 CS00, CS01, CS01이죠. 이게 111이면 뭐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1024분주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즉 16MHz를 1024로 나눈 클럭 주파수를 사용하겠다. 다른 말로 속도를 수를 세는데 타이머를 카운터를 동작시키는데 1024배 느리게 동작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어 인터럽트 사용하겠다고 0x01 해줬고요. 자 이게 달라진 거죠? TCNT 제로를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는 0이었었는데 0이었었는데 뭘로? 100부터 카운터 하겠다.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부터 카운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00, 101, 102 이렇게 카운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카운터를 하다가 255가 된 거죠. 255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카운터는 0으로 딱 바뀌죠. 0으로 바뀐 다음에 0으로 바뀌었을 때 0으로 바뀌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여기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지. 오버플로어 인터럽트가.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잠깐 0이었다가 어떻게 돼야 돼? 100부터 또 카운터를 해야 되니까 100이 딱 돼야 되는 거죠. 100, 101, 자 이렇게 해서 또 2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255여서 0으로 딱 되고 잠깐 0으로 됐다가 바로 아주 짧은 시간에 또 100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럽트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0부터 255까지 셌으니까 몇 개야? 자 101부터 카운터를 했는데 101부터 255까지 세면 몇 개를 센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155개를 센 거죠. 거기에 100을 하나를 더 세니까 여기 한 개를 더 플러스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 몇 개를 센 거야? 156개를 세면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지. 자 여기서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1024분주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파수는 1024분주를 사용한 주파수를 사용하잖아. 1016MHz 나누기 얼마? 1024분주 한 것을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자 이걸 주기를 나타내면 요거 분의 1이죠? 요거 곱하기 얼마? 156개를 셌을 때가 뭐가 된다고?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고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고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계산해봐. 자 요거를 계산을 해봐. 자 분모에 있는 1024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024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16MHz 분의 1 곱하기 얼마? 156개의 셈의 인터럽트가 걸리고 몇 분주? 1024배 느리게 했으니까. 요 때마다 뭐가?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걸로 TCNT 값을 우리가 100부터 셈에 따라서 요 값을 조절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1024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1024배 느리게 프리스케일러 값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겠다. 그쵸? 네. 그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100부터 셈서 얼마의 시간이 됐을 때 요만큼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돼?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해야지. 여기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잖아.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뭐하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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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NT 제로 값을 100으로 바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요기서 아주 짧은 시간에 100으로 탁 돼. 그래야지 요기 100부터 또 카운트를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래? A값이 0이었으면 0xFF로 만들어주래. 그렇지 않으면 A를 0으로. 요거는 계속 했던 거잖아. 그쵸? 초기값이 요거니까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겠네. 그렇죠? 얼마의 시간 간격으로. 자 인터럽트 요청 시간은 이거고 자 LED 온오프의 관점은 패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 한 만큼의 주기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요걸 잠시 자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버플로어 인터럽트는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255에서 0으로 될 때 어디부터 시작했어? TCNT 값이 TCNT0 값이죠. 100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버플로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지. 오버플로어 인터럽트 발생되도록 어떻게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 0x 0 2를 이렇게 넣어줬잖아. 그쵸? 자 그래서 자 LED가 온 되고 오프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금방 제가 판서를 해드렸지요. 16메가 헐지 분의 1 곱하기 156 곱하기 요것은 무슨 값이야? 요것은 분주가 분주 1024 분주 그렇죠? 156개 왜? 100부터 255까지 셌으니까 156개 요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9.984 밀리세컨드마다 LED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해 그러면 LED 온오프 주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9.984 곱하기 2에서 얼마? 19.968 밀리세컨드 그렇죠? 거의 한 20밀리세컨드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즉 무슨 말이야? 요 초기값 TCNT 값만 요것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시간을 만들어내 주고 싶으면 요 분주 값도 여러분들이 1024분주를 하든 64분주를 하든 8분주를 하든지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주기가 19.968 밀리세컨드가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컨트롤 F7 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컴파일 하고 자 요리로 가서 포트 A의 0번이죠? 맞죠? 자 요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파형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형이 나왔죠? 파형이 나왔고 지금 뭐 이제 그 얼마였었어요? 자 인터넷도 걸리는 시간은 9.984 밀리세컨드 그렇죠? 그리고 주기는 거의 19.984 밀리세컨드 한 20 밀리세컨드가 되었죠? 자 재볼게요. 오토 기능 끄고 커서 모드로 놓고 자 주기 자 요것을 좀 이렇게 크게 놓고 한번 해볼까?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요게 위치 딱 놓으니까 얼마 나왔어? 자 조금 확대를 해줄게 자 얼마 나왔어요? 20 밀리세컨드 나왔죠? 조금의 오차는 있네요? 19.984 였었으니까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하고 다시 요쪽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정리를 제가 조금 해봤는데요 요것 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TCNT 값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지금 시간을 세밀하게 조절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짜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TCNT 값을 이렇게 TCNT 값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죠 자 TCNT 값은 증가하는 값이죠 0 1 2 3 클럭을 세는 레지스터니까 증가하면서 변하는 값이잖아 그치? 근데 변환 중에 TCNT 값을 변경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TCNT 값이 255에서 0으로 딱 변경되는 순간에 TOV 인터럽트 타이머 카운터 오버 프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고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 TCNT 제로 값이 0이었다가 다시 100으로 초기화가 됐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TCNT 값을 값을 변경해 줌에 따라서 인터럽트 걸리는 시간 요청 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24분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1024분주 1024배 느리게 우리가 카운터를 동작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큰 처리하는데 요 짧은 시간에 자 TCNT 제로 값이 0이었다가 다시 100으로 되는 요것은 그렇게 사실은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TCNT 제로 값이 156이 어떻게 나왔냐면 100부터 셌으면 255 최대값 맥스 값에서 자 요 100을 빼고 거기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156이 나온거에요 자 이런 뭐 지금은 이제 1024 느리게 분주를 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 변하는 값에서 중간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부담이 조금 있는거지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CTC 모드에요 지금 배우게 될 CTC 모드 그래서 CTC 모드는 뭐냐 하면 자 타이머 카운터의 기본 기본 동작 중에 노멀 모드와 CTC 모드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쵸 CTC 모드는 클리어 타이머 온 컴페어 매치에요 즉 비교 일치되었을 때 타이머를 클리어 시키는 동작 모드가 CTC 모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CR0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OCR0 레지스터 즉 여러분들이 OCR0에 어떤 값을 넣어놓고 넣어놓으면 TCNT0라고 하는 수를 세는 레지스터는 자 노멀 모드는 0에서 255까지 끝까지 셌잖아 그렇지 그런데 CTC 모드는 0에서 어디까지 세 OCR0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만큼만 세 0 1 2 3 4 OCR0에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다시 0 1 2 3 4 OCR0에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0 1 2 3 4 OCR0에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0 1 2 3 4 OCR0 마이너스 1 OCR0 까지 요렇게 세 그리고 나서 이 OCR0에 들어있는 값과 그 수를 세는 레지스터 TCNT 제로 값이 일치할 때 뭐가 발생이 돼?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 그 인터럽트의 이름이 뭐야? Output compare match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 자 Output 는 무슨 뜻? 출력 compare 는 비교 매치 는 일치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고 자 OCR0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시간 조정 인터럽트 발생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OCR 값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넣어놓느냐에 따라가 따라서 달라지겠네 그렇죠? TCNT 제로는 다시 0부터 OCR0에 예를 들어 100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100까지 만세 그리고 0에서 또 100까지 세고 그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니 그 인터럽트는 Output compare match 인터럽트 자 자 됐네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겠네 CTC 모드는 그치 OCR0 라고 하는 별도의 값에 들어 있는 레지스터 값과 TCNT 값이 일치될 때 발생되니까 TCNT 값을 중간에 바꿀 일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CTC 모드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때 이제 핀아웃에서는 이렇게 0V 5V 0V 5V 출력되고 LED를 달아놨으니 OFF ON OFF O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몇 개를 센다고 0에서 어디까지 OCR0에 들어있는 값까지 카운트를 해 그럼 최종 몇 개를 센 거야 OCR0 플러스 1개를 센 거지 0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 되셨죠 그럼 산업도 요청시간은 어떻게 돼 16MHz 자 우리가 분주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6MHz 1 곱하기 몇 개 센을 때 OCR0에 들어있는 값 플러스 1만큼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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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괄호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야 되는 건데 들어있네요 그렇죠 자 요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걸 지울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해되셨나요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16MHz 분주를 하지 않았을 때 16MHz 분의 1 곱하기 OCR0에 들어있는 값 플러스 1마다 오버프로우 인터럽트가 아닌 이번에 발생된 인터럽트는 뭐야 아웃풋 컴페어 매치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더라 자 그럼 주기는 자 반복되는 패턴을 따진다 로 하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한 주기지요 그럼 어떻게 돼 주기는 16MHz 분의 1 곱하기 OCR0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왜 반복 패턴을 따져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프리퀀시는 어떻게 돼 CTC 모드의 프리퀀시가 여러분들 매뉴얼에 보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역수 취하면 된다고 했지 자 그리고 16MHz를 자 N으로 프리스케일러 값으로 분주를 했을 때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요 주기를 자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주기 분의 1이니까 요걸 역수를 취해봐 그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머지 것은 2 곱하기 N 그렇죠 자 16MHz 분의 요거 분의 1이니까 자 N값이 올라가잖아 그치 올라가죠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2 곱하기 N 프리스케일러 값 곱하기 1 플러스 OCR0 분의 FCLK 16MHz 이게 출력 주파수예요 출력 주파수 자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분주비니까 N은 프리스케일러 값 그렇죠 16MHz 그렇죠 요렇게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OCR0에 들어있는 OCR0의 Value Value 값만 이렇게 가변시켜주면 어떻게 타이머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동작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CTC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CTC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이머 카운터 0 컨트롤 레지스터 에서 동작 모드를 CTC 모드로 사용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TCC열 0 레지스터 타이머 자 타이머 카운터 0 뭐 컨트롤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 에서 뭐를 봐야 돼 6번 비트와 3번 비트를 보면 돼 자 그래서 WGM01 WGM00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도회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주의하라는 얘기에요 뭐 학생들 간혹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책이 잘못됐다고 매뉴얼이 잘못됐다고 요것을 WGM00을 021로 고치고 여기 021을 021으로 고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자 그래서 CTC 모드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요 WGM01과 00에 뭐가 들어가야 돼 1, 0이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 요 타이머를 CTC 모드로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제어레이스터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CTC 모드로 또 프로그램을 한번 또 짜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볼까요 이제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자 여기 컨트롤 V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조금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머 카운터 0 타이머 카운터 0에 CTC 모드를 사용을 해서 출력, 비교, 일치,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마다 LED를 온오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프로그램은 자 그래서 요것은 뭐 제가 요거 주석 처리하면 된다고 했었고 자 여기가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메인 암수죠 메인 암수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요건 같죠 포트 A를 포트 A를 출력으로 설정했고 TCC열 제로에 0X0F를 설정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0, 0, 0, 0 뭐 F니까 1, 1, 1, 1 이 있잖아 그렇지 0번 비트 1번 비트 2번 비트 3번 비트 4번 비트 5번 비트 6번 비트 7번 비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동작 모드를 CTC 모드로 CTC 모드로 설정해야 되잖아 그게 어디서 WGM00인 6번과 WGM01인 3번 비트가 있지 이것을 1, 0으로 이렇게 1, 0으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 0으로 설정을 하면 CTC 모드로 동작한다고 그랬었지 그렇죠 자 요게 요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었지 WGM 뭐다 요게 0, 1이다 요게 WGM 웨이브 폼 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 요게 0, 0이다 요게 1, 0이면 무슨 모드 요걸 요게 설정해 줌에 따라서 뭐 CTC 모드로 동작시키겠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4번을 0, 0으로 했으니까 컴 0의 1과 컴 0의 0을 했으니까 OC OC 제로 핀을 어떻게 하겠다 차단시키겠다 자 이건 특수 기능이에요 이건 이제 타이머 카운터 0의 동작 기능 중에 응용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것은 다음에 배워요 예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프리스케일러 값 조정하는 거잖아 CS00 CS01 CS02 111 설정일 때 우리 기억나 자 1024 분주죠 1024 분주로 설정한 거죠 자 이제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분들은 뭐 굳이 데이터 시트 매뉴얼의 레지스터 설정 테이블을 보지 않아도 이제 눈에 들어오겠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을 써주면 0x01이 되면 뭐라고 해서 오버플로어 인터럽트 발생시키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OCR0에 얼마를 넣었어? 155를 넣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0에서 155까지 세고 다시 0에서 155 세고 0에서 155 세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155에서 0으로 넘어갈 때 뭐가 발생이 된다고 비교일치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까지 안 봤던 것이 하나가 있네 TIF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요 TIF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2를 쓰면 자 중요합니다 요거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를 쓰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TIFR에 2를 써주면 0으로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그 레지스터를 0XFF를 대입을 해주면 클리어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줌으로써 만약에 하나 쓰레기 값으로 1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오버플로어 인터럽트 피트에 1이 들어있었어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은 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해서 그게 실행이 되잖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초기에 요것을 클리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레기 값이 들어있더라도 클리어를 시켜줌에 따라서 원치 않은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요렇게 해주시면 돼 시작하자마자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를 써줘서 클리어를 시켜주면 됩니다 아셨지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빛을 셋 시켜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똑같죠? 포트 A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켜고 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자, 얼마마다 인터럽트가 걸린다고 했어? 아까 그거는 계산해봤잖아 그렇죠? 자, 그 때마다 어떻게 인터럽트가 걸리면 여기 와서 서비스 루틴으로 와서 A값,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0에서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 포트 A에 0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온, 오프 시키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주기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CTC 모드에서 지금 CTC 모드에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자, 우리가 계산을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제가 지금 연속해서 강좌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이 나세요? 자,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그러면 혹시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 강좌를 만드는데 그냥 실제로 그냥 제 연구실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분석은 지금 이제 끝났고 자, 요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나서 시뮬레이션에서 맞게 나오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CTC 모드에서 OCR0에 지금 OCR0에 뭐를 넣어놨었어? 아까 155를 넣어놨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T, C, N, T, ZERO 수를 세는 레지스터는 자, 0부터 155까지 세고 그렇죠? 또 0부터 155까지 세고 그렇죠? 또 0부터 155까지 세고 또 0부터 155까지 세지 그래서 155에서 0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인터럽트가 그렇죠? 무슨 인터럽트야? 그게 출력, 비교, 일치,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값을 0으로 넣어놨으니까 여기 인터럽트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뭐가 발생이 돼? LED는 꺼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 다음에는 LED는 A값을 1로 바꿔줬으니까 LED가 켜지겠지? 그리고 LED 온, 오프가 이렇게 이제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바뀌겠지? 그래서 LED가 온 되고 오프 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 16MHz분의 1 곱하기 0에서 155까지 셌으니까 156개를 센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몇 번째 했어? 1024번째 했잖아 그러니까 9.984ms마다 LED가 켜지고 또 9.984ms가 지나가서 LED가 꺼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LED의 반복 패턴을 따져보면 LED 온, 오프 주기는 9.984 곱하기 2를 하니까 19.968ms가 되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TCNT 값을 바꿔서 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TCNT 제로 값을 바꿨을 때 이 CTC 모드가 그렇죠? 자,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19.968ms의 주기가 나오는지 자, 프로그램을 짜고 컴파일까지 아까 해놨나요? 여러분? 자, 컴파일까지 해놨네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클릭을 눌러서 자,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원샷 자, 오토 기능 끄고 커서 기능으로 한번 재볼게요 주기를 클릭 자, 드래그해서 한 주기까지 정확하게 딱 위치시키면 되죠 나왔네요 그렇죠? 네, 나왔습니까? 자, 20ms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CTC 모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인터넷 발생 시간을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즉, OCR 제로의 이 밸류만 밸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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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체인지 해주며에 따라서 어떻게 인터넷 발생 시간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다양하게 세밀하게 그렇죠? 이겁니다 컨셉이 자, 이렇게 해서 CTC 모드까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았지요? 살펴보았지요? 자,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이머 카운터의 이제 응용 기능인 CTC 모드의 하드웨어 기능을 추가한 것과 PWM 기능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30여 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30여 분 동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